안녕하세요 성경혜 전영민입니다.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송정구 역사에 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. 아침에 풀을 좀 빚는데 저기에서 한 7시나 정도 돼서 풀비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한 20m 이상 정도 내려왔는데 풀비면서 내려왔는데 한사람이 지내치다가 저 잘 아는 사람이에요. 저 잘 아는 사람인데 저인데 말라고 그렇게 일을 하노?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. 진짜 솔직하게. 저는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일을 할 때는 그냥 지내 가십시오. 그런 말 절대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. 그 사람이 약의 행거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. 우리의 봉사단장님도 있고 우리의 봉사자들도 있습니다. 많습니다. 이거는 내가 별도로 내 기계가 있을 게네. 내 돈을 주고 산 기계가 있을 게네. 송정구 역사 자체 내에서 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게 풀도 한 비보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깨끗하게 보이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봉사단장님하고 나하고는 진짜 너무 내가 오늘 이 봉사 개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쓸 것 없는 소리를 하고 가는 바람에 제가 이 경험을 하게 된 이 봉사다 하는 경험을 쓰게 된 겁니다. 지금 가서 시동을 조금 걸어보고 끌어서 한풍을 끌어보겠습니다. 저는 어떻게 바꿔서 세우자 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 쉽지 않나는 건 생은 이런 곳에 camera 좀 켜드립니다. 좀 더 보겠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, 더, 다,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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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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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